다 좋은 말씀을 많이 했으니까 저는 조금 아쉬움을 말하자면 사실 이 곡의 컨셉은 상대방에 대한 안타까움, 아쉬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호소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약간 간드러진 그런 느낌이 있어줘야지 사실 맛을 더 살릴 수가 있어요 이 노래 그렇게 되면 사실 일어날 수 있게 되는거든요 무대에서 끼기가 너무 좋은데 보컬적으로 끼가 조금 더 더해졌으면 더 완벽한 무대가 되지 않았을까 수고하셨어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배 높이도 안 받아도 돼요 저 진짜 배 높이도 안 받아도 돼요 오늘은, 오늘 무대는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즐겼기 때문에 후회 남지 않은 무대를 했고 또 좋은 평도 받았어서 진짜 여기서 만족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 ㅅㅂ 비트 부품